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같이 불러볼까요? 네! 좋습니다 자 그럼 다같이 하나 둘 셋 토끼야! 자 바로 토끼입니다!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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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박수 신기하고 재미난 마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색? 이거 무슨 색? 이 색과는 바위가 되기다 이 색을 한번 볼게요 슈 자 우리 친구들 박수 좋아 좋아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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